가장 빨리 가붕이 보드판 사는 사람이 돼보자 가붕이 보드판 오케이 징크스 보드판 일단 가붕이 거부터 써보자 이렇게 된 거 보드판 산 사람 있어? 나랑 한번 해볼 사람? 보드판 사는 사람 중에 패치된 지 4분 된 따끈따끈한 가붕이판 어 뭐야 근데 게임으로 보니까 좀 괜찮은데? 맞지? 게임으로 보니까 좀 괜찮다 개멋있는데? 이 정도면? 이렇게 해보니까 그렇게 나쁘지 않아 여기 뭔가 서리안 마냥 칼 같은 거 하나 어디에 짱박혀있고 이거 왜 안 지워졌냐? 내 마우스 보이지? 이래서 이거 지워야 되는 거 아니냐 이거? 그리고 미니언 뭐야? 돈 떨군다 막 타치는 건가? 와 완전 귀여워 미니언 아니 근데 출시하는 건 좋은데 이런 얘기하면 안 되지 이거 어? 내 곰 앞에 쓰러질 것이다 내 가붕이 덱인데 피오라 너가 주인공 되면 안 된다? 그래 이 집에서 퇴장해줘야지 자 피오라 또 나왔고 가붕이 나왔다 대바시아 한명 더 먹어볼까? 마나 너무 많이 쓴데 어쩔 수 없어 모노대바시아는 그래 이런 대기야 이 녀석 내가 보기에는 지금 그거 나올 것 같은데 떠돌은 자 그리고 한번 선종해볼까? 나 한번 선종해봐도 될 것 같아 왜냐하면은 상대가 떠돌은 자를 지금 내려고 각을 본다고 생각하거든요 선종했네 마나 버려도 되는 건가? 이 정도만 때리자 극악무도? 오 그러고 보니까 듣고 있으니까 브금이 좋네 대바시아 브금이랑 다른 거다 가렌브금인가 봐 어 징그러워 징글징글하다 야 가렘 황금 카드냐? 왜 눌었냐? 랩 때문에 이런가? 방금 가던 줄 좋아 빵 짜르고 레벨업 와 이거 부활사만 끼워넣는 건데 생각보다 잘 돌아가네 어 2대ك 훌륭해 랩 대경이나 그냥 가린이랑 같이 써보고 싶어서 한번 해본 건데 어 레전드네요 킬이다 와우 승리 포진 다 봤고 부금 개좋아 아 2대고를 이길 줄은 몰랐네 가렌더 해봤으니까 징크스의 아수라장 이것도 해보자 맞추면 100도 하나 있지 징크티모 부금이 다르다 맷 부금이 징크스 부금이네 이 드로우 되는 속도도 더 빨라진 것 같다 맞지? 이렇게 보고 나니까 예전이 진짜 느린 거구나 엄청 스킬이 하네 공격하는 속도도 빨라진 것 같아 와 지금도 나왔다 미사일 한방 못 쏘고 와 징바 미니언 표정으로 봐 미안 이런 유인이라 자 저러 갑시다 가봉이로 한 판 징크스로 한 판 이기고 지고 했네 이런 식으로 나오면은 나는 많이 살 것 같은데 기존에 보드판보다는 좀 더 나은 듯한? 똑같은 가격이지만 솔직히 가렌더 괜찮지 않냐? 야 늦었으니까 이제 이쯤 합시다 오늘 방송도 고맙습니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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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고맙습니다